오, 맞무리가 땀 많이 흘렸네 물이 신경으로 조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면 잠깐 쉴어가 갈 길은 아직 멀니깐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모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랑이 달 곳으로 이상한데 꿈이 이상한데 오늘도 멜로디가 이상하네 길을 잃은 태도 있었지 그러던 기억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랑이 달 곳으로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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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 어떠한 곳으로 있을까 어디로 향하는 것까 누구의 힘으로도 모를 때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일 기자라 기다릴 것으로 오늘도 이 영상 자르는 거 되겠지?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칫솔 한번 가십시오 다시 이거